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용신운인데 왜 체감이 안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무료광고 하겠습니다. 무료광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네이버 카페를 어? 네? 이? 야 난리 났다. 네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만든 취지는 뭔가 하면요. 요거는 이제 사주 그리고 타로 관련된 정보공유 사주 타로 정보공유 정보공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어? 뭐 우리 흔히 고인물 뭐 이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고인물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계속 진행해오면서 수강생분들이 점점점 누적되고 늘어가면서 어? 우리들끼리 교류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고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도 어? 뭔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론이나 어떤 명리가 분들이시나 또는 타로마스터 분들 오셔가지고 막 자유롭게 대화 나누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무나 들어오셔서 풍성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뭐 맛집도 얘기하고 네. 또 뭐 내가 어디 가서 사주 봤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후기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 들어오셔서 말씀, 뭐 의견도 교환하시고 뭐 여러가지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용신운인데 왜 체감이 안 될까요? 우리가 보통 용신을 되게 좋아하세요.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용신이라는 게 어... 구시대의... 구시대의 어떤 유물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이 용신이 아예 쓸모가 없는 거다. 옛날 이론이 틀렸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과거의 이론을 그대로 취용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뭐 아무튼 우리가 용신운이다 그러면 흔히 보편적으로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체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조후의 경우입니다. 조후. 아...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뭐... 을목일간이... 을묘일주인데 한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뭐... 자월... 자시... 네. 한겨울 밤에 태어났죠. 그리고... 뭐... 경금 그리고 뭐 신유 또 여기 경금 막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명식은요. 관의 힘이 제법 세요. 관 관의 힘이 세다 보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일간한테 좋은 거는 인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운상으로 인성이 들어왔다. 뭐... 임자 대운이다. 그럼 마냥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임자 대운이다. 그럼 마냥 좋아야 되는데 소위 이제 용신운인데 어... 자기는 안 좋았다. 오히려 나는 이때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냥 그랬다. 이제 이러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우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고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우면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차갑죠. 뭐 물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건 물이지만 꽃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얼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얼음이고 막 서리바람이 부니까 막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데 뿌리만 그나마 강하게 자리 잡혀가지고 꽃 하나가 딱 지탱하고 있고 막 서리바람에 막 눈보라에 막 얼음이 꽁꽁 얼려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겨울대운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게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 보면요. 뭐 만약에 진짜 딱 이런 예시다. 그러면은 인성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쪽짜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쪽짜리. 뭐 내가 이 인성의 덕을 보긴 봤으나 육친적으로는 대단히 나를 괴롭게 한다라든가 또는 심리적으로는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든가 오히려 막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라든가 또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기운이 성찰의 기운, 깨달음의 기운 하지만 성찰이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음기운은 우울감의 기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감이 강하게 밀어닥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이걸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후용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가지고 좀 녹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애매한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개수일관이고 무월이고 또 뭐... 무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다 육은 딱 두고 여기다가는 뭐... 기, 미다. 여기 딱 둬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가 전부 다 또 관성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한여름에 한여름에 미시니까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이니까 되게 뜨거울 때죠. 그럼 조후가 또 안 맞죠? 안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헌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이분이 대윤이 이제 미 신 유 술 해 뭐 이제 이렇게 대윤이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주 언급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이건 종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편인이 있기 때문에 관성으로 종한다 종살격이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강신약이라는 억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컬러가 잠시만요. 컬러 있는 편을 딱 꺼내서 아, 여기 와, 속았어요. 파란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검은색이에요. 네, 이거 속은 게 아니라 제 잘못이죠. 네, 네. 오, 또 속았어요.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파란색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파란색 찾았습니다. 아무튼 관성의 힘이 이렇게 쏠려 있죠. 그럼 일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돼요. 그럼 결국에는 인성 인성이 뭡니까? 금이에요, 금. 인성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좋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어, 미신유술 이거 계절적으로 따지면요. 어, 7, 8, 9월이에요. 그러면은 어, 금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 대박난 거 아니에요? 싶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한여름에 한낮이잖아요. 그러면은 신금 인성이 들어와봤자 양력으로 8월이에요. 여전히 뜨거워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기운이 들어왔어도 8월보다 조금 선선해진 것 뿐이지 여전히 뜨겁다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 7월쯤 됐을 때 10월 기운이 들어왔을 때부터 조우가 서서히 조금씩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칭되게끔 보지 마시고 화니까 수 뭐 이렇게 대칭되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쉽게 보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한여름이고 뭐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다. 그럼 6월 말에 대단히 더울 텐데 8월 기운이 여기 쓱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답이 되게 쉽게 나오죠. 오, 더 덥겠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6월 말이면은 엄청 더울 때고 낮시간이니까 진짜 뜨거울 텐데 9월 기운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9월 기운이 여기 섞이게 되면은 아휴 뭐 조금 나아지긴 한 정도지 그래도 여전히 더울 것 같은데 딱 이 느낌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용신운인데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요. 개인의 행복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랑 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예시 괜히 지었네요. 다시 한번 최대한 기억나게 비슷하게 써볼게요. 아까 이 경우 딱 보면은 그냥 자칫 잘못 보면요. 관이 너무 세가지고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러면 아우 배우자 궁이 너무 좋네요. 막 이제 그러고 막 신대운, 유대운 막 지나왔다. 그러면은 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지나갔군요. 당신은 제일 행복할 때인데 막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시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과거에는 개인의 행복감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떤 부품으로서 부품으로서 나의 역할 이거를 중요하게 봤어요. 당연히 이제 이 나라 이 사회에 대한 부품으로서 나의 역할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제가 앞서 예시를 드렸다시피 조우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괴로워요.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관이 너무 세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좋네. 이때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이스 킹왕짱 좋다. 왠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그 용신 희신 기구신 이런 측면은요. 개인의 행복감을 거의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세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내가 뭐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이사가 되고 뭐가 되고 했더라도 뭐 이혼하고 뭐 배우자가 외도하고 그리고 자녀분들은 맨날 밖에 나가서 막 사고쳐가지고 내가 경찰서 뭐 학교 교무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저기 내 부모님은 어 지금 생활이 좀 궁핍하셔가지고 내가 돈 계속 보태드려야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형제 자매 중에서 나만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막 돈 다 계속 지원해줘야 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했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실 겁니까? 과거의 관점은 그걸 행복한 걸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전혀 누구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이사 안하고 내 개인적인 행복감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면서 뭔가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그 용신의 개념이 개인의 행복감에는 초점이 아예 안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이 명식을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편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관이죠. 관이 너무 세니까 인성운이 들어오면 좋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운인가 하면요. 고뇌하는 운이에요. 관으로 인해서 고뇌하는 운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좋은 운인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고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식이 있는데 만약에 관이 대단히 세진다. 그것도 편관이 대단히 강해진다. 편관이 강해지는데 이 편관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좋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명식인데 편관이 강해진다. 그럼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는요. 대단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 강한 강한 책무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 강한 책무를 아슬아슬하게 막 견뎌내면서 카운셀링 받으러 다니시고 또는 막 수면제 드시고 이러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용신에 우리가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든 뭐 사적으로든 아 그리고 뭐 자녀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대체로 언제쯤에 행복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개인의 노력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 1년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꾸 과거랑 비교하게 되네요. 아주 옛날 과거에는 연월이 좋으면 웬만하면은 그냥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뭐 부부간의 정이 전혀 없고 자식도 나를 엄청 미워하고 그래도 연월이 좋으면은 그래도 잘 살았어요. 네. 그리고 아유 내 팔자가 그냥 이런가 보다. 난 어차피 남편이랑 해로화 저기 감정적인 해로화일 수도 없고 자녀들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지만 나는 좋은 운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문이고 여기가 부모님 자리가 되다 보니까 가문과 부모가 어떻는가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은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요.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가문하고 부모님이 좋아도요. 내가 노력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심지어 연애 같은 측면만 봐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운에서 연예인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또는 하다못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좋아하게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체되면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갈 만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뭐 취업을 하고 싶다. 근데 어디 가서 사주 감명을 받았더니 되게 좋대.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합격한대.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그 해당 운에서 시험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대신에 뭐 이모 이모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한테 50만원 용돈 주고 가는 걸로 끝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신운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요. 현대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이 명리학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명리학 공부를 조금 이상하게 네. 조금 신비주의적으로 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이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야야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어. 놀아. 시험이 보름 되지만 괜찮아. 놀아. 놀아. 너는 어차피 붙을 놈이야. 내가 다 사주 보고 왔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 떨어져요. 네. 그럼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 이거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으나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점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개인의 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어. 어떤 환경과 개인의 의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이 거의 이 정도를 차지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경우는 조우가 안 맞는 경우 용신운인데 내가 체감이 안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행복감에 초점을 안 맞추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일 드러나지 않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